안녕하세요. 논산계룡 금산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의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큰 인명피해와 두 분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농경여 침수 가옥에 대한 그리고 이재민까지 발생한 아주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신속하게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선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 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충남지역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절망하고 있는 주민께, 시민께 깊은 위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 없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과 금산의 경우 그 피해가 아주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재방, 교량이 유실되었고 폭우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택과 산과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어 수많은 우리 시민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논산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40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명의 시민이 유명을 달리하는 인명사고가 있었고요. 공공시설 150건, 사유시설 150건 피해 현황이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41개소와 하천 30개소의 재방에 유실돼서 시민들이 피난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금산군은 추부면의 경우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토사가 유실되어 산사태로 인해서 한 분의 우리 시민이 운명했으며 공공시설 383개소와 사유시설 46개소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논산시와 금산군의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산 기상청이 다음 주 장마전선을 예보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우리 시민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와 땀으로 일궈낸 농작물이 한순간에 물에 잠기고 떠내려고 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던 우리 시민들의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정치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아주 절실합니다. 지방재산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재정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논산과 금산의 수해 피해지역을 지체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정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금의 조기 배정과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멸하게 협력하여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냐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옥이 이렇게 물에 잠겨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경업, 채산오리인데요. 모든 가옥들이 침소가 돼서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그 마을의 마을의 간까지 침소가 돼서 인근 학교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을의 간으로 대피해서 지금 대피해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대교천 주변 일대가 위에서 보면 아예 그냥 강으로 변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논산 그 농경지와 그리고 금산의 주부를 포함한 많은 농경지가 아예 그냥 유실됐거나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부금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방정부들이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